고속도로가 많이 막히는 건 대부분 차가 많은 게 원인이지만 도로 구조나 차량 통행 방식 때문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문제 구간의 도로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나들이 철, 거의 예외 없이 꽉 막히는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참지 못한 한 검은 승용차가 옆 버스 전용차로를 침범해 질주합니다. 지난 2017년 KTX 운행이 시작된 뒤 고속버스 노선이 줄면서 버스 전용 차로는 한산하고 일반 차로는 밀리는 현상이 자주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차량 정체를 부채질하는 구간 70여 곳도 출현했는데 이곳의 차량 운행 방식도 개선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IC 진출을 위해 4차로까지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한 차량이 4차로에서 1, 2차로로 빠르게 차선을 바꾸면 뒤차들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상습 정체가 나타납니다. 특히 버스 전용 차로 시작점에서 이런 정체가 극심한데 도로공사는 고속버스가 전용 차로 합류를 위해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실선 구간, 즉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차량은 1, 2차선의 급행 차로를, IC로 나가거나 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3, 4차선의 일반 차로로 미리 분리되도록 도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합니다. 이 밖의 휴게소나 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